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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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달려라 감자팡! 으어여 여기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 저기 아이스크림인가 어디 어디 가보자 어서오세요 어 우리 알아요 알자 알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나 감자 아니 난 삐에로란다 잠깐 혹시 그 꽃 진짜에요 신기하지 자 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냥 주시는거에요 그래 다 너희도 안녕 아 듣기는 줄 알았네 어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맞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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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한계는 내가 어 넌 어 으흐 흠 흠 흠 흠 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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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흠 흠 야 나 주번봐라 마시지만 음... 꼬꼬야, 동자들아, 하지마 뭐라는 뭐야? 안 돼! 으어, 응 돌려줘 큐, 씻글uke 시리 줘 으아 팔 Diggy! 녹색이 골 past 태그, 안 더. 안 rises 하지마 부하진 적은 나 으아으으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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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꼬마야 괜찮니? 네? 네. 어. 으흥. 으. 고맙습니다. 흠. 으윽. 이거 망가져버렸네. 괜찮아요. 그런데 누, 누구세요? 어? 난 그냥 저기서 아이스크림을... 자, 이거 먹고. 네?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그냥 먹어. 어서. 자. 맛있네? 네, 맛있어요. 저기 아저씨, 머리에 혹이 났네요. 어? 아, 그렇네. 자, 잠깐만 숙여보세요. 후, 저는 자주 넘어져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됐다. 이렇게 하면 빨리 나아요.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아휴, 이거 참 잘 안 고쳐진네. 하휴,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아, 아니요. 아저씨가 꼭 고쳐볼게. 어? 저,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놀아요. 따라오세요. 얼른요. 하휴, 신난다. 하휴, 신난다. 하휴, 하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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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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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네, 저도 이제 가야 해요. 어? 그, 그래. 아이스크림 잘 먹었어요? 오, 잘, 잘 가 꼬마야! 아저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 같이 놀아요 그래 조심해서가 안녕 아저씨도 안녕 음 좋아 좋아 감기 바이러스가 점점 상해지고 있군 이렇게 강력한 감기 바이러스는 처음봐요 재규 킹님 아이스크림을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잘했다 감자팡 저기는 아이스크림도 몽땅 나눠주더라 에 떠요 당연하지 그래야 냉장고 마을 녀석들이 이걸 먹고 초강력 감기에 걸릴 것 아니냐 그럼요 감기에 걸려야죠 아 감기요 감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아파하는 그때 내가 침칭 마을을 공격하는 거지 태규 킹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아 아프다고요? 그럼 그 아이스크림이 꼬마야 뭐하는거야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나눠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큰일났다 꼬마가 감기에 걸리겠어 겨우 찾았네 꼬마는 괜찮을까? 아 이런 역시 감기에 걸렸어 어쩌면 좋지? 돼 tense 아우마, 완도들도 감기에 걸렸을 거야. 큰일이네, 이렇게 심한 감기에 걸리다니. 이럴 땐 뭐가 좋을까? 어떡해. 감기를 납제할 음식을 찾아야겠어. 그게 뭐지? 뭐야? 뭐야? 아, 바로 그거야. 생강. 빨리 농장에 가서 생강을 캐우자. 생강!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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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매운 냄새. 생강이 감기에 좋다는 건 처음 알았네. 다 왔어. 아, 저기! 감자팡! 아, 코코몽! 아, 생육형님! 세균킹! 어머, 감자팡! 여기서 뭐하는 거야? 저, 그게 생강을 구하려고. 어머, 생강? 어머, 코코몽보다 먼저 생강을 찾아 없으려고 한 거야. 어? 안돼! 완주들이 감기에 걸려서 생강을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으하하하하하! 이 세균킹님의 감기 아이스크림을 완두 녀석들도 맛본 모양이군. 잘했다, 감자팡! 너무 어려워! 완두들 뿐이겠냐? 아이스크림을 먹은 마을아이들은 다 감기에 걸렸다니 말이지.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까? 발슨 총 발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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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콘, 출동!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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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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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팡! 아이스크림 총 발사! 콩! 으악! 으하하하! 맞아라! 콩! 발사! 발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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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으악! 으악! 어쩌죠? 콩! 이거 놔! 이거 놀단 말이야! 임야 차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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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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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의 승리다! 감자파! 얼른 그 생강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 우악! 으악! 우아악! 우아악! 어? 우아악! 오우우아, 우아악! 흐흐흐! 구아! Estrane! 아이쿠! 이걸 어쩌지? 생강을 다 쏟아버렸네. 생강을 밟으니까 미끄러지네. 도대체 저 녀석 뭐하는 거야?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쿠! 왜 이렇게 미끄럽지? 생강, 로봇콩! 고음! 탁판 공작! 아이스크림 총 발사!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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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쿠! 코음! 호 elder Hoe아! 아우 맵다 뭐가 이렇게 매워 생강차야 생강이 감기에 아주 좋거든 그럼 마을아이들한테도 생강차를 주고 올게 이제 감기가 나을거야 꼬마는 아직도 아픈건가 어 내 장난감 아저씨 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